너무 멋있지 않니? 주혜야 옆으로 하나 찍어줄까? 이렇게? 저 하얀 나무 옆에 가있을래? 그럼? 허안이 가봐 찍어줄게요 이게 단풍이지면 또 더 이뻐 길이 없었는데 길이 또 생겼더라고? 여기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 짧은 길이고 이 달맞이 숲 저게 작년에 무슨 가야할 숲길인가? 무슨 숲길로 상을 받았다 그랬나 멋있지? 멋있지? 응? 3 넷 8 4 5 5 6 6 6 6 7 7 잘 보고 내려와 나는 이런 잎들이 너무 신기해 이렇게 생기는게 기억나 여기 왔던거 네 우와 이게 소나무와 잣나무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만나는 곳 자작나무 누가 또 돈을 입금했지? 여기 너무 예쁘지 않니? 난 이게 좋다 이게 생각해봐. 지금은 이 색깔이잖아.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. 되게 예쁠 것 같지? 얘는 자작나무 노랗게 물들어 잎이. 상상돼? 나만 상상하는거야. 아 우리 아들도 아직 여기 안왔는데 같이. 와아. 아 너무 예쁘다. 이 길이 제일 예뻐. 나는. 나이스! 나 심장소리 들려. 맥박소리. 원래는 더 크게 도와요. 저쪽으로 해가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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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